안녕하세요 작가님 저는 35세 사람입니다. 올해 늦은 나이에 지방에서 2년제 학교 다니면서 디자인을 전공했고 졸업했습니다. 웹툰 공부는 작년 11월쯤에 학원에 한 달 정도 다녔고 졸업과 동시에 다른 지역으로 올라와서 혼자 독학 중인데요. 나이가 걸림돌이 될까요? 다른 작가님들 보면 어릴 때부터 시작하시는 것 같고 웹툰 관련 대학도 다니시는 것 같은데 30대는 웹툰 작가가 되기에 많이 늦은 걸까요? 이종범의 핫팩 포인트 정답 확실히 말씀드릴게요. 아닙니다. 늦지도 않았고 나이가 걸린돌 안되고요. 물론 나이 말고 여러가지 여건과 맥락 나이랑 연동되어 있는 여러가지 여건과 맥락이 지방사에게 좀 더 불리한 경우는 있습니다. 예를 들면 아이가 태어났어 아니면 생계가 중요한 몇인 가족의 가장이야 아니면 내가 결혼은 안했지만 우리 부모님을 비롯해서 좀 챙겨야 되는 정도의 어떤 맥락이야 이런 것들은 나이랑 같이 연동될 수 있으니까 그것 때문에 불리할 수는 있겠죠. 하지만 나이를 그 자체만으로만 놓고 보면 나이를 이 정도로 조금도 신경쓰지 않는 업계는 드뭅니다. 다시 말하면 웹툰 웹소설은 나이를 아예 작가님의 엄지발가락 발톱 너비만큼 신경 안 써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존재하지 인식은 하지 근데 엄지발가락 발톱 너비가 넓고 좁고가 만화가 되는데 제작이 될까요? 이걸 물어보는 거랑 거의 비슷하다는 느낌이라고나 할까? 원고가 만화가 매력이 있고 재미가 있으면 그것만으로 모든 게 해결되는 업계이기도 해요. 그리고 가끔은요. 어떤 특정한 그림체나 스타일이나 정서나 이런 것들은 젊을수록 유리하지 않나요? 트렌드에 대한 감각이나 이런 것들? 근데 반대로 얘기해 볼게요. 이것저것 경험한 나이가 좀 있는 사람들만이 그릴 수 있는 스토리도 분명히 있죠. 그런 것들은 반대로 말하면 되게 어렸을 때부터 해오고 젊은 감각으로 감각적으로 그리는 분들이 흉내를 못 내는 부분이기도 합니다. 넓게 얘기해 볼게요. 만화라는 것은 만화라는 매체 예술 형식에 대해서 참 많은 작가들이 여러 가지 설명을 하지만 저는 만화뿐 아니라 거의 모든 개인 창작 컨텐츠 크리에이터들의 세계에서 요즘 제일 많이 느끼기도 하고 저도 공감하는 부분이 육각형 캐릭터를 만들기 위해서 단점을 보완해 나가는 과정, 길. 아름답죠. 근데 제가 느끼는 건 완벽한 사람은 어차피 없다. 완벽한 크리에이터도 없다라는 원칙에 입각해서 제일 강력한 포인트를 뾰족하게 갈아내는 것으로 대비해서 단점을 보완하는 것으로 커리어를 이어가고 멘탈을 단련하는 것으로 커리어의 끝점을 정한다. 저는 이렇게 얘기를 많이 한단 말이죠. 그 말은 뭐냐면 그림이 강점이야, 체력이 강점이야, 집에 돈이 많은 게 강점이야. 같은 것마저도 지망생에게 무기로 쓸 수 있다는 거예요. 엄마 아빠가 돈이 많아. 뭐가 좋을까요? 만화의 재능이죠. 그것도 재능입니다. 왜? 내가 원해서 갖고 태어난 게 아니잖아. 엄마 아빠의 돈이 내 재능이란 말이에요. 왜? 남들이 알바해야 될 때 나는 만화 그릴 수 있거든. 체력도 재능이에요. 남들 누워서 쉬어야 될 때 나는 원고 더 할 수 있잖아. 무슨 말이냐면 좁게 보면 스타일, 그림체, 캐릭터에 대한 감각 이런 것들만 재능이라고, 무기라고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만화가가 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자원, 재능, 탤런트에 해당하는 거 진짜 많아요.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보통 남들이 재능이라고 얘기하는 것들은 종이 한 장 차이로 단점으로 보일 때도 있거든요. 예를 들면 나이가 불안 요소라고 느끼는 분들께 반대로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그 나이가 돼서만 그릴 수 있는 종류의 스토리가 있다. 이런 방식으로 생각을 하셔야 돼요. 지망생양 분들은 내가 무기로 삼을 수 있는 게 뭘까를 고민하는 게 되게 중요합니다. 좀 넓은 시야에서 보셔야 돼요. 그래서 용기를 가지시라. 실제로 제 주변에는 데뷔를 30대 중반에 하신 분들이 꽤 많은데 심지어 예전에 30대 중반이면 진짜 늦게 한 거거든요. 저도 28, 29대 했고. 그렇습니다. 화이팅 하시고 힘내시고 또 마음이 약하실 때마다 엽통수고 놀러 오시고요. 아 38에 너 30대 중반에 데뷔했구나. 38 작가님도 30대 중반에 데뷔하셨다잖아요. 근데 네이버 웹툰의 간판 스타 작가 아닙니까? 이렇게. 진짜예요. 많아요. 많습니다. 지금 알고 지내는 작가님들 중에서 여러분들 다 알만한 되게 유명한 분들도 처음 데뷔했을 때 30대 중반이었어요. 나 카툰 부모였때 내가 28, 29일 때 대여섯 살 위에 형들인데 막 데뷔하고 그랬거든요. 파루나님도 30에 콘틸을 시작하셨대요. 자 다들 서로 용기 준다. 좋네. 물론 저는 이제 다섯 살 때부터 만화를 봐서 여덟 살 때부터 그리기 시작했던 조기 교육을 받은 완전 엘리트 코스 오타쿠였다는 차이는 있죠. 근데 그것은 하는 쓸모없다. 일찍 그리었던 저는 그래서 만화를 잠시 떠나게 되죠. 왜? 그런데 찐사랑이었던 만화가 정략결혼 상대처럼 변해버렸기 때문에 이 얘기 옛날에 많이 했죠. 그래서 일찍 시작한다 좋은 건 아닙니다. 일찍 시작할 때 유리한 게 있죠. 만화를 언어로서 어떻게 대하느냐 유리하죠. 그러나 저는 그것 때문에 만화를 한 8년 정도 아예 그리지 않고 떠났던 적이 있단 말이죠. 모든 종류의 장점은 종이 한 장 차이로 한 개가 되기도 합니다. 그리고 나의 약점이라고 느꼈던 무언가가 가장 강력한 무기가 되기도 해요. 이 두 개나 붙어있어요. 특히 예술가를 하려는 사람에게 진짜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는 나라님 잘하실 것 같다. 용기 어디셨어요? 다행입니다.